됐어 아 그럼 소개를 하란 말이야 빨리 하면 안 되나? 빨리 해 아 하라고 하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DJTV마터하는 이름으로 유튜브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테라에서는 음악 크리에이터 하고 있구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저희가 로블록스 둘이서 로블록스 컨텐츠는 로블록스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맵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드비영이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이드는 드비령이 되는걸로 정형 정형 아니 이걸 하자고 하셨으면 어 이거 공부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찾을 거야 아니 그러면은 가이드는 없이 어쩔 수 없네요 누가 공부를 안 해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봐 아 좋아 흐들아 켜졌어 아 커졌어 그래 가자 나를 따르라 분수대 있대 분수대 근데 야간 계장인가 밤이네 야간 계장이야 야간 계장 야 비 온다 야 아 놀이고 왔는데 비까지 왔는데 큰 손 들고 왔는데 이것이 있답니다 아 이번에도 너무 커서 소리가 좋아 소리를 빤만 줄여야겠어 좋아 불 소리가 너무 커서 나서도 왜 플러스 불을 내 경우만큼 줄였어 나도 커졌어 그 안에 거의 에코드 그냥 그냥 어 어 잠깐만 어 어 자 좋아 좋아 이제 그러면은 뭐가 없을까 어떻게 이뻐 내가 대학생으로 소품이 돼 이렇게 많이 내가 어디 가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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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가서 다 어떡하네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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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아마 답말 나 로글로스 멈췄어 나도 멈췄어 된다 된다 이거 티비는 진짜 로글로스가 멈췄어 어? 로글로스가 멈췄었어 오 됐다 됐다 어 근데 오도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어디 의타 양반 안 보여 여기 어 보인다 보인다 제빈 형 어딨어? 어 됐다 어 왔다 왔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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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죽었어 야 여기 우리 나가다 야 웃었다 야 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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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다 이 사이트 으응 웃어 아 나갈게요 왼쪽 하단에 있어 로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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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 중이다 저희가 그 프로 겁쟁이라서요 네 프로 겁쟁이라서 저희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여기 왜 안 보이냐 근데 나 여기 왜 안 보이냐 내 캐릭터가 안 보여 내 캐릭터가 안 보여 얘 또 어디야 얜 또 로비어왔어 어디 있어 어 어 나 처음에 나오고 나 처음에 나오고 저 있고 어 나 왜 팔다리만 나와 있어 나 팔다리밖에 안 보여 다 투명인데 됐다 어 너 어딨어 어 여깄다 어 여깄다 데뷔 형 여기다 데뷔 형 여기다 데뷔 형 나 지금 이게 다 로딩이 안 됐어 나한테 로딩 다 됐는데 그니까 내 컴이 꼼꼼이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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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머리 머리까지 소환 됐어 오 얼굴까지 오 다 됐다 다 다 로딩이 됐다 아 아 예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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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 아 이거 사야지 진짜 어 사야되죠 뭐 뭐 먹을 거 있는 것 같았는데 뭐야 이거? 롤러코스터 와 우와 어 안타 왜 누나 누나 빠이 바이 하하하 여러분 제가 살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 한 번 더 안타고 나도 치즈를 타본 적이 없어 아 그냥 로블록스 해서라도 타봐야지 그래 와 여기 요게 어디로 가야 하오 나 나았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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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야지 둘 서버 몰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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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빠르게 들어갔는데고 뭐 이상한 상관없는데? 타봐 다 왔어 어 균형이 여러분 로블록스 초보예요 로블록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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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치사까지 거의 안태렸더라 오케이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앞이 안 보여 어디 있어요 빨리 와 하나도 다 왔어 네 오를지 못했다 거기다 그저 안는 키가 뭐냐 그저 안는 키가 뭐냐 그거 그냥 가까이 가면 앉아야 할 거야 나도 몰라 나도 이거 처음이잖아 이거 맵마다 달라 사람들이 나두 사람은거든 언제와 어 여기서 점프 되네 난 점프 안되는데 뷔는 거기에 있다가 로우코터 오는 거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어 노란색 안전소 있잖아 지하철 안 타보셨어요? 예? 뭐 요즘 지하철은 다 안전문 설치되어 있긴 한데 지하철 가본 적이 없다고 아 진짜 버스는 맨날 타지 에잉 형 뭐 먹어 어? 뭐 먹어 어 어? 방송중에 뭐 먹으면 돼? 어? 됐다 오 잠깐만 나 탔다 나 탔다 탔다 오 나 1인칭으로 보셨 근데 1인칭 키 뭐냐 그냥 그 계속 마우스 1로 줌하면 1인칭 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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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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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이거 VR로 VR로 엄청 멋있었다 우와 우와 멋있어 멋있어 우와 앞이 안 보여요 아니 이게 앞을 좀 구경해 줍시다 어디가 앞이야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오 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너무 많아 그 위로 내 앞에 앞에 있다 뭐야 그래 나 매일 앞에 있다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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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 소리인데 뭐야 어 진짜 헤이 자리에 앉아있으세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 누윌 스피드 헐스 레이디 이 퓨 점프아웃 이거 나가면 헐클 처럼 된다고? 어? 아니 이게 내가 잘못 해석한 거겠지? 우와 끝이야? 어 드빌 형 출근은 여기야 어? 출근은 여기라고 일로와 우와 나 왜 또 나 안 보여 됐다 아니 나 왜 자꾸 나 안 보인데 가자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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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어 나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죽은거지? 나 나왔는데 어 잠깐만 기다려봐 로딩하고 갈게 캐릭터를 앗땗땗땗 앗땗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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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땗 앗땗 앗 앗 앗 어 GRANT 앗 여..여..여..여..여기가 어디에요 사양반? 내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헤리포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킹스플로스라는 데가 초여름에 공개된다는 데 지금 최고 온도가 30도가 넘는데 여기 안염네요 여기 안엽니까 여기? 지금 최고 온도가 30도가 넘거든요 빨리 여기 열어야 되는데 이제 여름인데 여기 이마트 있다! 이마트다! 이마트다! 여기 설마 킹스플라치 맞다! 누구 드까? 여기 찜주인데? 어! 잠깐만 주님의 정원과는 동네 다진 committed 마니카인 아! 킹스플라치 어! 나 나 나 나 나 주님이야! 할아버 про yo 하 좀 어 하 하 하 하 나 들어 갔다가 가야겠다 아 뭐야 나 진짜 잘 쪘어요 나 진짜 잘 쪘어요 잘 쪘어요 나 그렇게 해주세요 오 뭐야 오 뭐야 오오오 오오오 너 어떻게 할거야 어 어떻게 나 나가 나가게 나가게 해주세요 아 맞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리스크를 할 수가 있어 어? 잘 잘해봐 어디에 가야 되냐 아이 와 심층 와 심층 똑같이 만져왔네 근데 그 심층 그냥 꾸며놓은 것 같아 심층 그냥 무서운거 무서운거 보러 갈까 어? 여기 불러볼게 없는거 같아 무서운거 알아 무서운데로 와 어디에 있는데 워킹대 아까 좀비 나오는데 무섭고 무섭고 무서운데 너 어디야 로비쪽 아 저기 너 거기 어딘지 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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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헉 난 이것밖에 할게 없어 아니 그래 아이자 아이자 그냥 찾고 오자 나도 방금 들어간다니까 무섭다 아이자 너도 방금 들어간다니까 아이자 아이자 그 마을 끝돌 가면 또 길 있던데 아이자 롤러 버스 뒤에 또 뭔가 있을수도 있어 어 야여기 여긴 뻔디다 야 아 여기 그 버스 없나요? 버스 행복하 행복하고 신나는 그런 버스 시내버스 없나요? 야아 이거 기내버스 어 어 성함 31번 아마 밤이라서 노예기고 안되나봐 아니 그 그거 뭐 개통같은 논리야 맞잖아 보통 밤에는 노예기고 자꾸 안하나 아니야 에버랜드 TX플렉스 밤에도 가끔씩 해 자cules 저겔 그거 하고 여기 하고 다 두사랑 오 나 나 또 그것 모였다 어 여기 너 찾았다 어 그 넘에서 그 넘이의 복수 여긴 어따워 좋아 아 Using hin 롤비야 어쩔 이 봤어 로비야 She 빠르게 살아가서나 이게 걸리는거 같아 기다려 빨리 와 와 이 사람 무슨 빨강붙고 있어 동시에 기다려 기다려 아 근데 이거 스킨 이제 여름으로 맞춰야 되는데 반팔티 찾아야 되는데 반팔티 반팔티를 하나 만들어서 반팔티가 반팔티를 하나 만들어서 반팔티 다 끼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 다 왔어 왜 싸우지 왜 도저히 있다 스밀영 아 힘들다 여기 뭐라 적혀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루고 하지 수시 수시피시티 네 여기였지? 여기있어 범위에 복수 다시 들어간다 범위에 복수 다시 들어간다 저거 넘어가지마 그냥 뭐야? 왜? 아니구나 길털구나 니가 지금 월킬이야 오 나 들어가셨다 길어요 됐다 아... 진짜... 뭐야 여기? 뭐지 이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궁금하다 이게 뭐야 어 형 왔다 어 됐다 일로와 우리 쪽으로 와 여기 또 어디야 몰라 아 또 좀 서야돼 여기? 아아 돌이킬게요 이거 야 저기 돌이키고 있다 아 못 넘어 이거는 어? 뭐야 이거 롤러코스터야? 에이 서야마 기껏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엔 또 롤러코스터야? 어 야 이거 내가 포브 모드 키면은 그거 내가 알기로는 실제처럼 실제 롤 롤이키고 타는거 전 즐길 수 있대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근데 롤이키고 왜 아나? 언젠가는거겠지요 아 알겠어 스탠딩 온 트랙을 커시 아 여기 트랙 여기 딱 이러고 애들들도 막 이렇게 서있으면 머미가 와가지고 호들려팬대 acting 언제오 언젠가 아 세빌 형 omic 오늘 공강이야 근데 어 난 오늘 학교가 그냥 쉬는 건데 어 왔다 어 왔다 저 사람 뭐야 내려 내리라고 빨리 타야 돼 빨리 타 아 왜 못 탔다 아 왜 못 탔다 오 복부 좋다 오 복부 좋다 오 복부 좋아 오 복부 아 악 문 Me me and save me riches beyond measure your souls are mine 한글 자막은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orte is alone beok 3 음 ciao 너너노 air 리셋 왜? 걔도 여기서 또 타게? 리셋 리셋해 뭐야 뭐야 나 리셋했는데 그대로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그냥 클로징 하자 어? 이거 끝내게? 어? 이거 끝내게? 왜 더 할거야? 일단 여기 있는거 다 탓이 아니 그것 하자면 영혼이 안 끝나니까 일단 나가자 어 아 진짜 나 탈렛 왠 아 왜 내려진거야 아 아 진짜 왜 내려진거지 근데 나? 내가 녹화파일 줄게 그냥 아니야 아 아 편집 안할거라니까 어? 편집 안할거라니까 근데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이거 캐릭터 로드가 안되있는데 어딨어? 로딩 뭐 형 로비에 있어? 나왔다 이주했다 여깄다 형 로딩이 되면은 그때 클로징하자 됐는데? 아니 내가 안됐잖아 그래 나가서 일단 아 형 가리지마 어? 나 가리고 있어 뭘? 어 거의 다 로딩이 됐어 몸뚱아리만 로딩 되면 되는데 응 근데 나 로딩은 다 됐는데 어 캐릭터가 옵션이 안나와 그냥 크로징 하자 아니 형아 형아 캐릭터 로딩 안 됐다니까 형이 내건 됐는데 나한테 로딩이 돼야지 어 내 화면으로 내 화면이 거의 다 됐다 형아 형이 지금 로딩이 안돼 이게 형 뭐야 어 어 됐다 됐다 아니 형아 일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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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징 할게 자 여러분 재밌고 오셨나요 그럼 오늘 온쭈니아에 데뷔령의 로블록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플레이를 맵을 플레이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둘 다 겁쟁이라서 워킹데드는 못봤네 못봤네 못까네요 에 에 에 어째든 저희 둘 다 겁쟁이라서 워킹데드는 못갔고 여기서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녀어 으아